맛이 지워맞어 해당이 굉장히 좋았어 비싼 돈 주고 뭐 해냐고 아니 근데 막 하고 있어 뭐 오늘처럼 좀 잘해 근데 정말 아 그때도 네이버 마취 한 번 더 먹었어 근데 네이버 마취 네 네이버는 어디를 좀 먹었어 지금 기존 신경이 기억이 없었어요 올라간 기억은 나는 것 같은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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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가 거기 막 성각도 있고 네 성각이 있고 그렇게 약간 그렇게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아주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그 무람들 뭐라 그래 그냥 뭐 버려진 채가 안 보여주는 그런 그 그 아 어디가는가 여cía 네? 여기가 물연만 있으셨어 그럼? 네, 물연만 있으셨어. 제가 그 물연물연물 미역국을 당연히 거기 수커받은 사람이 옛날에 수험 직장에서 수험 직장에서 거기 사람 있었거든. 거기 이제 공사 입찰 때문에 갔다가 입찰 돼가지고 계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회에다 술 티먹고 나서 물연물연물을 갖다가 물연물이랑 붙들하고 조금만 쓰는 거야. 강문 쪽에서? 네, 강릉에서. 그래서 강릉에서 강문 횟속장. 강문. 강문 횟속장. 거기 바로. 고기가 원래 고기가 고기가 바로 초장동이 있는지 말했습니다. 초장동이 원래 초장동이었거든요. 애들은 여기를 가야 된다고 여기를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여기를 딱 여기를 학교를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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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넘는 데가 있어요. 반 넘어서 아래에 이렇게 이렇게 아, 굉장히 소망코스 소망. 알았어. 다음에 그렇게 갑시다. 여기 갑시다. 언제 돼? 강문장이 녹지가 않은 데야 그러니까 네. 원래 안 녹지네요. 350 350 3대 감사합니다.